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통달아야 적족 하모공이니 그 전에 저런 데 써붙여놨죠. 이걸 고래로 많이 덩엄경의 가장 중요한 개성으로도 많이 말하죠. 전극 광통달아야 청정함이 지극해서 빛나고 통한단 말이죠. 그대로가 대적대광이죠. 대적광. 대적광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극 광통달이죠. 필요자나 무엇인 법당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는 다 대적광입니다. 대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대적광전. 대적광전이 바로 전극이요. 이건 바로 전극이라는 뜻이고. 이건 대광이죠. 원치에는 대적대광이죠. 이 대광은 광통달이지 뭐요. 전극 광통. 쉽게 하면 전극 광통이죠. 탈자 떼어버리면 탈자에다 붙여도 되고. 전극 광통이다. 전극 광통이야. 전극하고 광통이야. 전극은 공격이고. 또는 불변도 되고. 또는 진공도 되고. 광통달아야 연기도 되고. 공격 연기. 여기가 조안이 조. 우리의 것은 적이 되고. 적조라고 가지요. 적과 조. 이 적조. 불변인 동시에 여기는 출연에 속하죠. 광통달은. 진공인 동시에 저는 노유가 되고. 같은 거 아니죠. 그때는 마음의 채용을 가르친 거죠. 대적대광이나 같은 말이죠. 전극 광통달아야. 경이란 말은 여기서 깨끗할 정자 청경이라는 말이죠. 청경을 용수보살 지도논에서는 공으로 해석했잖아요. 청경은 바로 공이라고. 청경은 공으로도 해석하고. 또한 이. 다음으로도 해석해요. 적담이라고 가지요. 적담. 그 전에 원담이고 적담이고. 요즘 사람들 발음을 자음으로 읽었지요. 자음. 글자는 잠자지. 그러나 여기서 말한 다면이라고. 이런 자나 같은 뜻으로 본 거예요. 이 잠자나. 그래서 다음으로 읽어도 되어요. 운하시면 꼭 자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시지요. 편안할 자음, 잠길 자음, 잠길 침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편안하다는 뜻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맑을 땀자 뜻이다. 지극히 맑은 청경의 의미라. 적담이라는 말이나 원담이라는 말입니다. 발음이 한번 다음으로 읽든지 자음으로 읽든지 보재로 읽지 어쩌고 보리로 읽어. 그건 뭐 별것 없지 않아요? 보디가 좀 발음이 이상하다고 보리로 쟀다고. 보디가 되었든지 무슨 것이 북통이 되었든지 상관없지 않아요. 그 뜻만 알면 되지. 용서보사라는 지도론에서 청정을 공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의 정극이라는 그것이 바로 공적의도입니다. 정극 광통달아야 청정함이 지극해서 빛나고 통달해서. 그러니까 신통광명은 바로 광통달이죠. 열반 적정은 바로 정극이고 열반 적정의 도리를 채득하면 바로 신통광명이 거기서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적조하여 하머고인이 적조도 나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적과 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정극은 바로 적이고 광통달은 바로 조라. 정극 광통달. 적하고 조하다. 조는 작용이죠. 밝아서 비추는 성능은 조가 되고 또 밝으면서도 거기에 한 점 티끌이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지극히 고요한 자리가 그게 바로 적이라. 그러면 거울 속에 그림자가 있거나 또는 거울이 청황적백 오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거나 먼지가 끼거나 그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죠. 거울은 밝아서 청황적백 그런 영상이 본래 없는 것. 또한 거울은 먼지가 본래 없고 지극히 깨끗하고 맑은 순수한 거울 그 자체만을 말할 때 적이라 하고 거울이 그러면서도 밝아서 조명, 밝아서 사물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을, 성능을 가진 것을 조라고 하죠. 마음 거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런 거울과 똑같이. 마음 거울이 바로 적과 조요. 적과 조로서 허공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이 볼 적에 허공이 제일 큰 것으로 여의잖아요. 모든 세계가 천진만물이 다 허공 속에 있으니까 허공이 지극히 크고 허공이 바로 우주라고 보죠. 요즘에 우주선 타고 허공계를 누비고 다니는 게 허공을 다 끝까지 못 가보잖아요. 억말리를 다님도 허공 끝까지 다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지극히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위변 허공. 그렇지만 여기에 적광에 비하면, 마음의 적광자리에 비하면 허공도 별것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존재라. 마치 허공 안에 구름 같은 존재예요. 구름은 허공이라면, 마음은 뭐예요? 허공 안에 구름이, 허공 안에 허공이다 그 말이요. 허공이 그렇게 크지만은 지극히 작은 존재라. 여기서 이제 그 천공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천공은 지극히 크고, 이 천공. 아까 천공이 진공 아니에요, 진공. 진공 자리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천공은 지극히 큰데, 이 천공 속에서 얼마나 큰지 이건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허공도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천공은 더해요. 이게 안에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허공이 일부분 들어있어요. 그 조그마한, 이게 이제 큰, 큰 천공이라. 천공 안에 이런 허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적족, 함허공이라. 적과 조로서 허공을 다 포괄했다, 포함했단 말이에요. 허공이 지극히 큰 것 같지만은, 성공 자리에서 보면은 큰 게 아니에요. 허공을 다 싸고 있어요. 세 개나 허공을 전부 다, 열혜장, 요지녀성이 포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래, 간세간컨덴, 강래라고 해서는 문득각자죠.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각자. 각설 이때 가듯이, 이 자리에서 지극히 큰 자리에서 물러나와 보는 거예요. 물러나와서 세관을 보건된, 마치 꿈속에 일과 왔다. 예를 들면 높은, 아주 치아가 지극히 넓은, 몇 백님, 몇 철지가 보이는 그런 높은 정상에서 정상에서 볼 때 하고, 그 밑에 자꾸 내려와가지고 조그마한 그 골짜기, 조그마한 그 웅덩이 속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러나와서 세상을 본다면 세상사가 다 꿈속의 일과 같단 말이에요. 번역을 돌아와서 그랬구만요.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거예요. 한 걸음 퇴진해서 낮은 데로 물러내려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러봐서 세관을 관찰해보건대. 세관 그 자체가 모공중사와 같다. 마치 꿈속에 일과 왔다. 꿈속에 일과 왔다. 꿈속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꿈 깨고 보면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꿈속 세계도 마음에 펼쳐져 있는 거죠. 마음이 꿈꾸니까 몽중세계가 있지. 마음 꿈을 거둬버리면 몽중세계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통은 그렇게 그 자리를 제대로 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원통이단 말이에요. 원담 광통이죠. 원통이. 원담 광통하는 게 아까 이게 광통. 그게 바로 원통 아니요? 마든가 제몽이 아니 수릉유 여행이리요. 마든가한테 분변난이 찍어서 안 하니 마든가 여인이 꿈속에 있다 말이에요. 마든가 집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파마틀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것도 다 꿈이다 말이에요. 마든가 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내 몸을 구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난을 누가 붙잡아서 아난을 구속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서 머무를 유자는 구류하는 거죠. 구류, 거기에 구속당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구류한다는 말이죠. 가는 사람 못 가게 붙잡은 것을 뭐라고 하지요? 만류한다고 하지요? 가는 사람 옷자락 붙잡고 여기서 치유 가라고, 여기서 이따 가라고 만류하는 것. 만류나 구류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유예라고 갈 때는 그게 뭐가 되냐면 유예라고 그전에 저 위에 나왔죠. 등음경에. 유예라는 말도 구속당하는 거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속이라. 출몬의 요양, 천의 유라. 여기는 적창수에. 명이 사주에 대한 적창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추가합니다. 생각에 나와서 적어본 가요. 머문을idad 나왔기에 철문의 요양 천의 유랑 하사로 군체가 하사로 군체 자유류와 하사로 군체 밑에 것은 별것이 아닌데 육백원은 치요 적천수 징이에요 적천수라고 이렇게 사주고 도는데 나오는 적천수라 적천수에 나오는 말 이름이 멋들었지요 적천수 하늘에 떨어진 골수라만 한 방울 천수라 천수 하늘의 골수요 그러니까 이름치고는 대단하죠 천부경처럼 천부경도 하늘천자 부작부자 천부경 아니요 이것은 또 한 방울 물방울 떨어진 하늘의 골수단 말이에요 적천수라는 책이 사주 운명을 논해 놓은 사주 책으로서는 최고 어쩝니다 적천수 마치 지금까지 그렇게 잘된 책이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글로 적어놓은 것을 그 후대에 그것만 풀어가지고 적천수 증의도 있고 적천수 천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본이 많이 나왔지 거기에 보면 기반하지 말라는 거 기반 사주가 기반되면 안 되잖아요 기반이라고 기자 꽃비기자 있죠 이렇게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꽃비기자 이렇게 쓴가 맞죠 기반 사주가 얽히고 석히면 안 좋아요 막지 못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과거 보러 갈 사람이 과거 안 보고 중간에 주막집에서 기생하고 놀고 수툴집에서 흥이나 독구고 있으면 과거고 뭐고 장원급제고 다 틀려먹지 않아요 그렇게 중간에 장애물을 기반이라고 하든 얽히 했단 말이에요 꽃비기자 밖에 써져 있는가 모르겠네요 기자요 꽃비기자 말꽃비처럼 말이 꽃비에 구속당하잖아요 얽힐 반짝 사주가 기반 되면 안 된다는 그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출문에 요향 천에 유라 문에 나가며 자기 문전에 나가서 나라에 가서 큰 배설을 해서 출세를 하려면 종여로 하늘가에 향하여 놀 것이라 먼 백이 밖에 철 밖에 말리 밖이라도 자기 큰 뜻을 품고 크게 한번 그야말로 대붕세처럼 도남을 해야 되죠 그걸 붕지라고 하죠 붕지 남아가 이 세상에 나와서 대장부가 붕지를 품해야 되죠 붕지란 말은 대붕세가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기 전에는 북쪽 바다에서 그 힘을 막 길러가지고 나중에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갈 때 단박에 가요 가는 속력은 빠른데 가는 동안을 힘을 길려는데 충전시키는 것이 6개월 이상 몇 년을 아 1년 이상을 보통 빨리해도 6개월 동안을 배루고 배루인 거예요 높은 허공에 둬가지고 그걸 붕지라고 아주 큰 뜻을 하사로 군체가 자의 유아 무슨 일로 군체가 뜻에 방자하여 그 사람 못 가게 이렇게 유예를 해서 적였느냐 술집에 기생들하고 놀고 하다 보면 자기 할 일 못하거든 과거 보러 갈 사람이에요 군체는 그거 아뇨 치마와 비내채차니까 아랫다운 이인 기생들 불관 명월 여청풍하고 명월과 미청풍을 관계하지 말고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관광하고 여러가지 즐기고 유흥을 즐기려면 명월 청풍이 좋잖아요 청풍 명월 좋은 풍경 관람하는 거 그런 건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막바로 임금 앞에 가가지고 빨리 큰 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임금한테 가는 거죠 그대가 그대군자 말을 채찍질하여 말을 빨리 몰아가지고 천골에 조해 가는 것을 마음대로 뜻대로 해라요 천골이라는 것은 천자임금이 사는 궁궐안이요 천자의 궁궐이요 빨리 임금 궁궐에 가서 큰 배설을 해가지고 천하를 경륜하는 큰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럴 때 자유 유 유 자가 구류하는 거죠 구류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든가가 꿈에 있거니 마든가 그것이 어떻게 너를 붙잡아가지고 니가 거기에 구속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군체가 바로 맞은가지요 만한을 저에게 꾸짖는 거죠 요새 교환사가 환작 재남년이 세상에 교묘하고 교묘한 환사들이 환사는 요술꾼이죠 요술꾼이 환으로 모든 남녀를 짓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요술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술꾼은 요술 환사는 진녀에다 비유한 거죠 연예장 묘진녀 묘진녀에다 비유한 것이고 환작 재남녀라고 하는 것은 환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녀가 수연해서 진망이 화합되는 칠식 팔식 육식으로 모두 혼합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남녀를 만들었다는 남녀는 육근이죠 눈 귀 코 따위 모두 다 여러가지 사람의 친근 몸을 친체를 비유한 거죠 비록 모든 근이 동함을 보나 육근이 다 발동하죠 눈을 뜨기도 하고 귀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코로 냄새 맡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여러가지 감관이 육근이 발동하는 것을 보기는 보나 요의 일기축이라 종현오의 일기축으로 일기로 되었단 말이죠 일기로 이끈거라 이끌축자 일기란 말은 하나의 기틀이니까 환사가 주문을 하는 것이 일기지요 일기란 말은 하나의 고동인데 환사의 주술이요 환사가 주술의 침으로 남녀를 만들고 여러가지 그런 꼭두각시 그런 요술을 부르니까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일기로 이끌축자 이끈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술 환주를 가지고 환주 가지고 간 거잖아요 환은 주문을 가지고 일기가 바로 환주랑 같은 거요 환사의 주술 비율을 멋들어지게 했죠 환사는 누구냐면 마음자리 본성은 환사요 환사요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가 바로 환사요 노술 노술 부르러 본성에 어떤 짓을 했느냐 수련 과업원 인연 따라 수련 진망 과업원 이것이 바로 환작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재남녀 남과 여 남녀를 만드는 것은 남녀는 육근이 든 거죠 여섯 가지 육근이 생기는 거 육근이 바로 남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노술 부르는 게 일기죠 노술 부르는 그 힘으로 여러 가지 남녀 육근이 활동하고 이렇게 기관 모긴 같이 기관 모긴 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기관 모긴은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나무로 가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돌리면 사람 구실을 가지요 요즘 말하면 로봇 인간 같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치키 규제견 한연 채환이 성무성 가리라 그 일기가 딱 쉬워가지고 주수를 부리고 그 여러 가지 요술꾼이 요술 부르는 그 고동이 딱 멈춰가지고 호요함에 돌아가며 아까 공격 공격한 자리에 돌아가면 모든 한이 우성이 되리라 여러 가지 그 남녀가 다 환으로 되었고 이 수연에서 진망 화합된 것이 전부 다 환으로 되었는데 그것들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비어가지고 산화돼지 세계도 초월하고 또한 모든 육군도 초월하고 육진도 초월하고 해서 육군 육진이 다 해탈을 하고 다 텅텅 비어서 본래 없는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공한 아까 거기에 돌아가죠 전극 광통단에 성무성은 바로 전극 광통단이 된다는 뜻이죠 전극이 바로 무성이죠 무성이라는 말은 그 성능이에요 없어져가지고 그 역할이 그냥 요술꾼이 요술 부르는 그런 역할이 전부 다 수돗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극이죠 전극이 바로 무성이라 전극 광통단이요 문수부 문수부 친절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했건만 후대 몇 사람이나 능음경 보고 여기서 눈이 밖에 꺼질렀지 아까 현사 사비선사도 능음경 보다 깨달았지 않았나요 저분도 이분이 이분도 능음경 장수 자선법사도 능수 능음경 보다 깨달았고 이분도 능음경 보다가 깨달았었고 그러기 때문에 경청선사에게 아까 이근원통 말했죠 능음경 능음경 보다가 개호를 했어요 이 경청 선사가 아니 경청에 하는 사비선사가